안녕, 내 이름은 마우시, 쥐픽이야. 지금까지는 쇼핑몰의 좁은 한풍구 속에서만 기어다녔었지만 오늘부터는 여기저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무시무시한 사슴 무기로 생존자들을 잡으러 다닐거야. 어때? 나 무섭지? 슬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사냥을 나가볼까? 오, 저기 바로 보인다. 로봇 친구, 거기 기다리라고. 곧 잡아줄 테니까 말이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군. 잡을 듯 안 잡히는데? 오, 잡았다. 어때, 나의 사슬무기가? 저 아래도 있군. 양쪽에 덫을 깔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워서 안 깔리네. 그럼 아래쪽에 깔아야지. 헉, 지지다. 으악, 보지마. 으악. 이런, 벌써 지지가 움직이다니. 야, 보라색 머리. 감히 날 놀려? 거기 서, 거기서라고. 응. 쟤는 꼭 잡고 해봐야겠어. 위로 올라간 걸 확인했으니까 풀리자마자 올라가야겠어. 이건 언제 풀리는 거야? 답답해. 좋아, 풀렸다. 빨리 올라가자. 어디로 갔으려나? 응? 뭐야, 이 친구는? 야, 너 거기서 뭐해? 보라색 머리는 어디에? 안? 저기에 보였어. 당장 잡으러 가자. 마침 다른 친구도 있군. 거기 서. 혹시 이 안에 있니? 뭐야, 아무도 없잖아. 모두 내려간 건가? 흠, 설마 경찰 피기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야? 흐흠. 그런 거라면 아무도 경찰 피기를 얻지 못하게 여길 완벽하게 막아주지. 우선 여기저기 덫을 깔아뒀어. 탈출보다는 이쪽을 막는 걸 우선 시하자고. 저기에 오는군. 벽에 붙어있다가 오면 잡아볼까? 지금이다. 야! 거기서! 보라색 머리도 발견! 반대편으로 오겠는데? 그렇다면 나도 은행 쪽으로 가야겠어. 어디보자.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으려나? 흠, 아니었네. 근데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는 대체 뭐지? 아까부터 안 움직이고 저러고 있는 거야? 설마 은행이 열릴 때만 내려와서 경찰 피기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잡을 수 있었는데. 오, 온다! 반가워, 친구. 하하, 잡았다! 지피기라고 얕보지 말라고. 저긴 덫이 많이 깔려있어서 누가 밟을 것 같은데. 헛? 은행의 철벽이 부서져 있잖아? 안 돼! 거기서! 보라색 머리! 응! 남은 덫을 여기에 깔아놓는 게 좋겠어. 나는 레이저를 그냥 통과하니까 편하네. 그럼 레이저를 넘어가기 힘들게 여기에 덫을 깔고. 어? 지지? 왜 또 여기로 오는 거야? 응! 하필 이때 지지가 오다니. 보라색 머리도 왔어. 흐흐. 덫이 있어서 거기서 더 못 가겠지? 두고 보자. 내가 꼭 잡고 말겠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응! 이거 언제 풀려? 근데 지지가 여길 막고 있으면 생존자들이 탈출할 때 더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좋아. 지지를 밀어보자. 밀어서 입구 중앙을 맞게 만들어야지. 날 두 번이나 공격했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라고 지지. 그럼 다시 생존자를 잡으러 가볼까? 안녕 친구. 왜? 경찰 피기를 얻으러 왔어? 그건 좀 힘들 거야. 거기 서! 흐흐. 응. 도망을 제법 잘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진 말아야지. 생존자들이 은행을 들어갈 수 없게. 난 은행을 지켜야 해. 거기 잘 지키고 있으라고 지지.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말이야. 이런. 너 도망쳤어. 저 친구는 유난히 잘 마주치는 것 같네. 계속 은행을 노리고 있어서 그런가? 어라? 이쪽엔. 오. 나랑 똑같이 생긴 지피기 마우시가 환풍구를 지키고 있군. 흐흐. 여기 잘 지키라고 친구. 자. 그럼 다시 은행 쪽을 지키러 가볼까? 은행으로 들어간 생존자 발견. 안녕 친구. 지지 때문에 못 들어가겠지? 내가 있는 한 여길 들어가서 경찰 피기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좋아. 다른 생존자도 찾으러 가볼까? 흐흐. 은행을 노리는 친구는 더 이상 없는 건가? 생존자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까? 쇼핑몰이 썰렁해졌네. 심심한데. 어? 방금 생존자가. 어? 뭐야? 탈출구가 열려있잖아? 설마 다른 생존자들은 모두 탈출한 거야? 은행만 신경 쓰느라 탈출하는 생존자들을 막지 못했어. 으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번에는 절대로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 무시무시한 사슬무기를 조심하라고 친구들. 슬슬 사냥의 시간이 왔군. 자 그럼 출발해볼까?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주겠어. 안녕 군인피기. 와! 지지? 아 맞다. 여기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군인피기들을 공격했었지. 깜짝 놀랐네. 거기서! 그쪽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덫을 하나 깔아두고 음. 덫을 너무 모서리에 깔아둔 것 같은데. 어디보자. 생존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안녕 친구. 거기 가만히 서서 뭐하니? 어? 뭐야? 왜 안 잡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포니가 갑자기 나한테 오잖아? 오지마! 에잇. 좋아. 생존자를 잡았다. 으흑. 포니에게 공격을 당했어. 아까는 지지가 날 공격하고 이번엔 포니야. 으흑. 정말 화가 나는군. 다행히 포니를 움직이게 만든 친구는 잡았어. 저 안쪽에 생존자가 살짝 보였다. 헛. 새로운 생존자도 나타났네. 방금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도망갈 시간을 주지. 바로 잡아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말이야. 흐흑.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돌아보면. 어? 역시 도망갔네. 이봐 지지. 군인 피기를 공격하지마. 어? 지지가 쓰러져버렸네. 에잇. 에잇. 흠. 이 탱크 주변엔 생존자가 없는 것 같고. 탈출 인트도 별로 풀지 못한 것 같은데. 생존자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아깐 분명 생존자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쪽에 덫을 하나 깔고. 오. 저기 보인다. 안녕 지지. 날 공격하진 않을 거지? 응. 거기서 왜 날 지켜보고 있니? 안 들킨 줄 알았어? 기다려. 내가 곧 잡아줄 테니까. 와. 깜짝이야. 포니가 갑자기 보여서 깜짝 놀랐어. 이런. 생존자가 너무 멀리 도망갔잖아. 어라. 이봐 친구. 여기서 뭐하니? 에잇. 잡았다. 저기도 있잖아. 여기 덫을 깔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길이 막혀있지 친구. 잡았다. 저 뒤에도 생존자 친구가 있네. 안녕 친구.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반가워.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흐흐흐. 흐흐흐. 거기서. 으. 정말 잡기 힘드네. 달리기가 제법 빨라. 그렇다면 나도 슬슬 머리를 써야겠는데. 여길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덫을 하나 깔아두고. 난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치면 잡는 거지. 어? 저기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 친구들이 나타났는데. 그래. 역시 이쪽으로 왔구나. 으. 잡은 줄 알았는데 놓쳐버렸어. 여기도 덫을 하나 깔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자. 여기 숨어있다가 가까이 오면 잡아볼까? 흐흐. 앗. 깜짝이야. 이번엔 날 잡진 못하지? 군인 피기들 좀 그만 괴롭혀 지지. 어? 저기 포니 근처에 생존자가 있어. 안녕 친구. 거기서 포니랑 뭐하니? 덫. 발봐라 덫. 챗. 피하다니? 거기서 친구. 에잇. 잡았다. 하하. 아주 잠깐이라도 주침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군인 피기 친구. 어서 잡아. 으. 놓치면 어떡해.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잡는 수밖에. 난 반대편으로 가자. 저쪽으로 나오겠지? 안녕 친구. 으. 생존자 친구가 조금 더 빨라서 놓쳐버렸어.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탈출할 생각은 있는 거야 친구. 근데 아직 여기도 못 열었네. 잡았다. 거긴 막혀서 갈 곳이 없었지. 어디 보자. 이제 생존자는 얼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 생존자 발견. 근데 당근을 들고 있잖아. 안돼. 포니에게 당근을 주기 전에 잡아야 해. 이런. 도망가자. 으악. 또 공격당하고 말았어. 감히 당근을 건네주다니. 아까 그 생존자 친구.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으. 휴. 이제야 풀렸네. 그럼 잡으러 가보실까? 어디로 갔지? 오.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올라가 있니 친구. 응. 왜 내려왔어? 자. 도망가 보라고. 하하. 도망 못 가지롱. 오. 다 잡았어. 이 안에 있는 생존자를 모두 잡았다고. 나의 승리야. 그렇게 쥐피기마우씨는 다른 생존자들을 잡기 위해 미스터피의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의 로블록스 피기 탈출 사안극은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로블록스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